룰루루루루 무인문방구 뭐 살고 있다고 하니까 아빠가 그냥 사라고 해서 사러 왔다 뿌 나는 그냥 따라왔다 뿅뿅 박봉뿅뿅뿅 누나들 왔어? 뭐해? 무인문방구에서 재밌는 거 사려고 한다 재밌겠다 나도 살라 깨끗해 그럼 지금부터 무인문방구에서 재밌는 거 사기 준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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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! 우선은 나 이런 것도 필요한 것 같고 이것도 다 필요한 것 같고 이것도 내가 필요한 거고 이런 것도 예쁘다 이거 이런 느낌?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계산을 내가 알아서 해보자면 띡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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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카드 띡! 됐다! 이거는 내가 공주기 때문에 필요할 것 같아서 샀고 어때? 짠! 내 느낌 나지? 뾰루룽! 짜잔! 누나 근데 초가 왜 필요해? 이건 초인데? 기다려봐 헷! 다 같이 박수 생일 축하합니다 뿅! 생일 축하합니다 헷! 사랑하는 갈래 공유일에 생일 축하합니다 헷! 뿅! 뭐야 누나 생일이야? 응! 내 생일은 4월 1일인데 지났고 뭐야 그런데 마녀자리를 사람들이 잘 안 믿어주고 그래서 억울하기 때문에 한 번 더 해야 하고 그냥 초가 이뻐서 산 것 같은데 그러고도 낭비야 왜 내 감정이 기분이 좋아졌으면 낭비가 아니다 헷! 근데 누나 뭐 준비물 산다 하지 않았어? 아 맞다 물감 세수하러 왔다가 물만 먹고 가지요 다시 물감 사야한다 헷! 물감에 고르면 여기도 짜잔! 띡! 카드결제 띡! 휴! 까놓고 안 살뻔 했네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응! 아무도 없는데 하나 가져가고 싶다 몰래 응 저기 시식집이 저 눈에 카메라가 달린 거야 개개개개 띡! 하하 그렇다면 합리적인 소비를 해야겠군 응 나에게 지금 정말 필요한거 뭐지? 아! 이하리브젤리 야! 그거 젤리 아니야? 아니야? 왜 아니야? 진짜 딱딱하네 하아 실패 그렇다면 이것도 너무 귀여운데 어떨까? 이것도 사고 싶은데 이것도 너무 필요해 너무 귀여운 것 같아 이것도 사고 싶은데 어쩌지 깨깨깨? 그게 왜 필요하지? 이거 너무 필요해 왜냐고? 귀여우니까 아! 하나 쓸모없군 아! 귀여운게 왜 쓸모가 없지 이렇게 귀여운데 나는 정말 실용적인 슬라임을 구매하도록 하지 저건 왜 쓸모가 있는거지? 왜냐면 이 슬라임은 내가 공부하고 지칠 때 힘을 줄 수 있고 그리고 책상 위에 먼지도 없애주고 청소효과? 그래서 공부에 능률이 오른다고 하면 엄마가 사줘 응 인정 그래서 난 이걸 구매할거야 합리적으로 좋지요 그럼 나도 구매 이거랑 공부에 도움이 됨 왜냐면 바라만 봐도 공부 스트레스 해소 이것도 공부에 도움이 됨 띡 띡 띡 띡 띡 결제 쓱 완료 좋았어 재밌다 모임문구점 아 재밌다 슬라임 좋아 오늘도 신나게 모임문방구에서 놀게 대 성공해 지석이는 새처럼 산들 바람처럼 어디든지 자유롭게 날아갈거야 짙은 안개가 우릴 가리지라도 너와 만날 수 있어 우릴 내낼 수 있어